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스마일티비 서유석티비입니다.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해. 우선 어르신 버전부터 알려드릴게요. 사랑해는 일단 어떻게 하냐.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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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를 사랑해 하고 총알을 나눠주시는거에요. 이렇게 총알을 아무튼 옆사람을 나눠주시는거에요. 이때 윙크 해주시면 좋아요. 자면 돼요? 이렇게 해주시는거에요. 자 어르신 버전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. 자 시작! 유나야 나는 너를 사랑해 유나야 나는 너를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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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해주시는거에요. 이게 어르신 버전이에요. 조금 안 어렵죠?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버전으로 한번 가볼게요. 좀 어려워요. 일단 똑같아요. 너를 사랑해까지는 똑같은데 한번 가볼게요. 시작! 누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똑같아요 유나야 나는 너를 사랑해 유나야 나는 너를 사랑해 여기가 좀 틀려요. 우리가 사랑해 영어로 뭐해요? love죠? love, 철자가 어떻게 해요? L, O, V, E에요. L, O, V, E로 만들거에요. L, O, V, E 이렇게 해주시는 중 E, O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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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면 어디 갔느냐 다시 한 번 할게요 시작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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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번 시작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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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번 시작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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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은 안 들었어요 시작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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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줌마 버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처음부터 해볼게요 옆사람에 이름을 넣어서 시작 컴퓨터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